주정모 장관님은 35년 동안 절친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고 제가 밖에 가면 아주 우리 삼촌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제교회에 정상권 장관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나이리 카페에 개업 감사하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신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저희도 믿습니다. 이곳에 속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서로 돕고 화합한 곳 주님께 합당한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잠깐의 휴식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들의 심신이 위로받는 장소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이곳을 다녀간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복사님의 복부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견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 시간 돌아가기를 아버지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궁연수 목사님 기독교 세액자랑 부회자 나오셔서 출발을 해주셨습니다. 저분이 원래 주둑기가 하모니카 춤추면서 하모니카인데 오늘 하모니카를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입 hvis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